내가 해볼래 물에다가 물이 나왔거든 물에다가 나와 1, 2, 3 캣지 이래가지고 이렇게 나 이 머신데 뭐지 뭐지 그다음에 이 고음을 이렇게 던지는데 내가 머리가 던지는데 손을 던져서 막 이럴 손을 던지게 그냥 이렇게 던지게 이 해석에 적어 놓으면 그 랩을 사용하지 않는다. 저게도 재밌어. 저게도 재밌어. 미친 뭐하고 있는게. 나 해볼래. 나 이거. 이거 이거 쓰지면 뭐해. 야구성으로 해봐. 안나오는구나. 미쳤어. 돌려줄래. 또 돌려? 몇번. 몇번.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해. 퉁. 이렇게 돌리다가 여기에서 퉁. 나 해볼래. 나 해볼래. 성공. 놀고 있어. 우리가 이거를 성공을 한 다음에 부를게. 자. 봐봐. 여기가 있어. 우와. 안 돼. 야. 미친 가면 되니까. 바꿔. 바꿔. 바꿔야 돼. 어떡했어. 우리가 해야 돼. 어떻게 해야 돼. 우리 셋이. 언니. 언니. 얘는 한 번 하고 있는데 우리는. 못해. 계속. 한 번 하고. 이렇게 써. 이렇게. 미친 손이랑 민속이 되는데 우리가 안 되는 걸로. 이거 봐봐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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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올라가! 미루 이렇게 날려! 이렇게 어 반대로 미루 이렇게 날려! 은근공 의미 안해! 왜 이렇게? 이럴! 이렇게 오! 오오오오